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 헤이 지니의 지니예요 친구들 오늘은 지니가 서바라이즈 우리 친구들 몰래카메라를 해볼건데 무엇이냐면 헤이 지니 럭키 강의 부스에서 지니가 지니 지니로 변신을 한 다음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볼거에요 우리 친구들은 지니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럼 한번 출발해볼까요 빠밤 3시-1 트럭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3시-1 3시-2 3시-1 2시-1 송송하고만 안 돼? 5시-2 5시-1 이러고 다녀데? 이리 와! 리바일 리바일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만나러! 고고! 친구들! 지금 우리 친구들이 헤이진이 럭키허이 무대에서 영상을 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니가 얘기를 안 하니까 지니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친구는 아까 지니랑 같이 공연 봤던 친구인가 봐요. 지니가 여기 있는지 정말 모르겠죠? 자! 지니가 너무 힘들어서 앉고 싶은데 어떻게 앉지? 지니도 한입만 줘! 그거 줘봐! 지니에게 줘! 지니한테 안 주고 있죠? 넌 맛있는 햄버거젤리 먹고 있네! одну! 안녕! 사진 찍을래? 김치! 안녕! 우리 친구도 찍을 거야? 응! 안녕! 사진 찍을래? 어? 지니 들은 거 아니냐고 했어. 지니 목소리 알아들었어. 대박! 자, 김치! 역시 지니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같아. 김치! 잘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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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이번에는 지니가 다른 데 가볼게요. 오! 저기 탈 또 있다! 친구들, 지니가 탈 친구들 만나러 가볼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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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 탈 친구들 만나는 것도 엄청 재밌다. 오! 여기 또 탈 친구들 있다. 탈 친구들만 만나러 다닐까요? inhilat calming 가지마! 안녕 아들이 가버렸어! 어? 곰돌이 친구 안녕! 나랑 같이 놀자! 안녕! 하하하하 재밌다, 중요해. 우와! 우와! 이 친구는 누구야? 삐쿠삐꾸네? 야 삐쿠 나도 삐쿠야 야 나랑 같이 놀아볼래? 안녕? 어디 가다? 우리 친구가 대답을 안 하죠 우와 이 친구 쏙 피로기? 어 신비다 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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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야 신비야 안녕 나 신비 좋아하는데 나 신비 좋아하는데 진이 신비 좋아하는데 진이 신비 신비야 신비야 어디 가 신비야 같이 가 신비 가버려워 Believe me 다른 데 가야겠다 어디러 가보지? 이리 와 김치 김치를 해보자 잘했어 Viva Viva 안녕 지니가 좋아하는 레고를 봐야겠어요 지니가 좋아하는 게 아주 먼지요 레고에서 사진 찍으면 안 되는데 지니가 탈수고 영업 방해인데 안되겠다 나가야겠다 나와서 찍어드릴게요 여러분 김치 이쁘게 걸어 사과야지 나나나나 나나나나 아무도 못 알아보고 있죠? 아니 하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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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도움반나와 있잖아 왜 때려! 나도 때릴거야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사람들이 귀여운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죠? 지니가 그만큼 귀엽다는 뜻이겠죠?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오! 대박! 서온이 아기친 거구나 세상에나 서온아 나야 나 헤이진이야 아까 만날 때 서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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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은아? 서은이 들리지 않죠 지금? 서은아! 지니야 지니! 헤이 지니! 고생하세요! 안녕! 안녕! 친구들 폴리 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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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카 폴리! 이 친구 누구에요? 이 친구들 엠버 엠버! 엠버 엠버! 이 친구는 엠버죠? 열어! 어른이 친구들! 어른이 친구들 Divine in Baby 들어와! CJ E&M 친구들이죠 셀크를 찍는다고? 지니! 머리가 이렇게 커지야 되네 헐 얼굴 절반 이상이 난데? 이렇게 찍을 거라고? 아니요 머리는 보여야지 대머리 같잖아 자기들 자기들만 잘 나오면 됐고 에잇 진이 대머리로 나왔드나 에잇 저쪽으로 가봐야지 어 자두야가 있대요 친구들 자두야 친구들 만나러 갈까요? 자두야아 자두는 내 친구 자두야 자두야 안녕 자두야 자두야아 나는 못생기게 춤추는데 자두는 예쁜 표정 했어요 그럼요 우와 음료수 마시고 싶다 친구들 진이 너무 더워요 그럼요 이리와 사진 찍어줄게 어허 안녕 어른이 친구죠 이리와봐 친구 부끄럽니? 괜찮아 난 헤이진이니까 손잡고 김치 추웠어 안녕 안녕 친구야 너도 찍을거야 우리 친구들은 모르겠죠 내가 헤이진이야 내가 지니라고 그렇게 그는 떠났습니다 내가 헤이진이라고 다섯번을 말했는데 말이죠 친구들 친구들 지니가 좋아하는 LOL 서프라이즈가 저기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죠 이제 지니가 부스로 돌아가서 지니지니랑 강의강의 만나볼게요 고고 오리다 오리 우리 친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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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야 나 때린거 아니지 안녕 오리야 앞에 보자 우리 친구 김치 오리야도 귀엽다 볼 귀엽다 너 볼 귀엽다 아이 예뻐라 안녕 지니지니가 지니지니랑 강의강의를 만나네 나러 가요 응 주니다 주니 주니 주니랑 사진 찍어야지 추웠어 에그 인재 코코멍 같이 똑같이 걸어봐야지 안녕 코코멍 친구들아 앞으로 가기 바쁘죠 너 굉장히 이쁘다 안녕 지니지니랑 강의강이 어디있지 오 검정고무신이다 친구들 검정고무신 했어요 지니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봤는데 검정고무신 친구들한테 가봐야겠다 어이 고무신 친구들 고무신 가져왔나 만나서 반갑구려 아이 만나서 반갑니 카메라 봐봐 오 우리 친구 말 잘 알아듣는다 응 적극적인 친구군 아주 좋아 안녕 만나 반가워 야 사진 찍자 임치 오 지니지니랑 강의강이다 아아아아악 야 어디가 날 봐봐 날 보라고 날 보라고 날 보라고 내가 보여 강의강이 나야 나 지니지니라고 아니야 뽀뽀하는 거 아니야 뽀뽀하면 안 되지 가까이 오는 거 아니야 이리 막 치면 안 돼 우리는 안녕 김치 강의강이 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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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냥 틈새 틈새 사진 지니지니랑 강의강이가 너무 커서 지니가 안 보이죠 나도 있다고 나도 있다고 안녕 대빵 큰 지니야 대빵 큰 지니야 우리 친구가 대빵 큰 지니래요 안녕 만나서 반가워 귀여워 귀여워 내가 보여 내가 누워 내가 누워 하나 둘 셋 그치 춤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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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춤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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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추 다위라윗 호 자 우리 sus бук위생이랑 같이 가위 달라고 하는 거에요 다위라윗 호 다위바위보! 다위바위보! 국내로와! 국내로와! 고마워요!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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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니들에게 박수! 우리 지니들에게 패스! 이거 뭐야? 내가 사람도 바랍니다! 아주 재밌군! 얼굴이 나오니까 아주 재밌군! 보람찬 한우였다! 자! 오늘은 지니가 지니진으로 변신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사진도 찍고 봉도 하고 게임도 해봤는데 우리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지니는 다음에 더 신나는 몰래카메라로 돌아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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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